무릎 꿇을래? 한 번 더 싸울래? 아니 무릎 꿇을래? 어? 한 번 더 싸우겠다는 거야? 오! 야 뭐야? 뭐야 무릎 꿇어? 어? 어? 아! 안 돼!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가영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 사무실 동생들 뭐 성룡이 장춘이 이런 애들을 데리고 은솔이랑 정아랑 싸움을 부칠 거예요 너네는 제대로 때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알았지? 그럼 애들은 여자애들을 못 때릴 거 아니야? 그럼 너네는 제대로 때려야 돼 너도 제대로 싸워야지 아 근데 여자 때리는 거 아니야? 안 때려 안 때려 때릴 수가 없어 쟤네 겁이 많아가지고 아 때릴 거 같아 아 그건 상황보자 내가 완료될게 중간에서 정아는 격투기를 좀 배웠으니까 너는 그냥 제대로 하면 돼 난 두 달이 하면 돼 두 달 배웠어? 아 그래도 제대로 해 그래도 언니가 이길 거 같아 네가 이겨 무조건 이겨 어 쟤네 싸움 못하니까 그럼 나는 제대로 그냥 칠게 어 제대로 쳐 세게 쳐 그때 동생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너도한테 왜 방해를 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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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지쳤어? 이래서 오늘 형이랑 싸울 수 있겠어? 어차피 나 한방이니까 어 기대하시고 좋습니다 댐빌 거야 오늘? 싸움이 많아서 그동안 형한테 불만이 많았지? 뭐 불만이라기보다 어 그냥 스트레스로 한번 풀어볼게요 기대해 해도 좋아 하 아 입냄새 야 화이팅 화이팅 바로 시세를 안 싸워 지금 안 싸워 아 지금 아니야? 시작하면 동시에 싸우지 정정당당하게 죽어보자 오늘 점초에는 형한테요? 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 너도 오늘 한 번 싸워도 이미 쌓여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넌 오늘 나한테 뒤졌어 오 깜짝이야 넌 내가 이겼다 야 하면 될 겁니다 야 이겼어 오늘? 저 진짜로 해요 진짜로 해 오늘 사랑 하나 죽일게요 진짜로 장난치는 거 아니고 야 씨 어떤 놈인지 니네 시작 안 했잖아 시작 안 했잖아 죽어 죽어 아직 어떤 놈인지 모르겠다고 야 잼슨아 네가 할 거 뭐야 내 손까지는 아무게 해 야 형 형 됐다 됐다 형 쎄 육은이 쎄 사우스 포 사우스 포 훅을 치는 말이야 발도 써도 되나? 잠깐만 어 어 어 어 야 다이사 복싱이지 훅이야? 오 오 호자 보냈어 오케이 이 겉맛이 진짜 많이 들었다 여기는 쟤 어디서 배운 거야 저런 거는 시발 그만 난 못 못 치잖아 오 오 오해 공격해 아니 fare 야 근데 이거 안경을 벗어야 해 아 안경은 벗어야 해 시력에 또 오케이 터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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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! 그렇지! 아니 왜! 모가 형과 칭찬하잖아, 형도 안 칭찬하잖아. 싸움을 많이 해놨잖아. 찌르마 죽어버려, 그렇지. 허리 기래. 잘한다! 적중률은 좋아. 때리라고 뭐해! 비주얼은 일본 파이터야, 장춘이. 조금떨으로 올게. 조금떨으로 올게. 아 비주얼은 어때야? 야! 야! 이메일은 마! 야! 야! 이메일은 아니잖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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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운! 다운! 오케이! 잠깐만! 야! 여자로 어떻게 해요? 어색! 어색! 야! 일단 싸워봐. 이길 수 있나 한번 싸워봐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번째 여자 선수를 모시겠습니다. 땅땅! 세트! 나 이 쪽이랑 싸울거야. 야! 이거 뭐야! 야! 야! 보여드려라! 저희도 손을 깨요. 자 누가 먼저 댕힐 거야? 다 손을 다 안 했네. 아니 2%를 그래. 어떻게 그럼. 한쪽을 빼고 할게요. 한쪽을 뺀다고? 왜? 아 어차피 손을 그냥 하는 게 있어. 아 이렇게 막으면서? 오케이. 한쪽만 해. 자 그럼 갈게. 시작! 나 또 기분이 나쁜데? 아 싸워 싸워. 어. 야 얼굴 얼굴. 어 발 쓰면 안 돼요. 발 쓰면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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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. 야. 어. 복싱롤인데. 그 이거 롱이 다 차면 안 돼요. 아. 저기 킥을 봤어요. 아 킥을 봤어? 여기도 킥을. 아 그럼 킥고 돼. 자 로블루 아니야 잠깐만. 로블루 아니야? 어디 찼어. 로블루 아니지? 어디 찼어. 아 이놈아 화났잖아요. 어떻게 같이 춰. 여기로 와. 혀가다. 야. 재иссief. 잠깐만. 재исс Trop. 재иссief. 재иссief. 응. 야 novem 오시니깐. 와 아 상대가 좀 안돼 그럼 은솔이는 잠깐 쳐 아 상승이가 딱 내 실력 파는 내 상대야 보셨잖아요 안 때리고도 그러면은 다음 상대를 좀 부를게 네 부르세요 아직 상대가 좀 있어 네 알았지? 자 다음 상대 나와주세요 뭐야 정화! 정화 알지? 정화 알지? 정화 알지? 정화 알지? 에이! 에이! 왜왜! 아 그럼 그룹만 내려와요 에이 이게 뭐예요 오줌지키니 여자가 왜 여자아 야 우리 정화가 남자가 아니잖아 싸우고만 하지 않아? 아니 글러브 한쪽만 차야 형이 죽을 수도 있어요 형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한쪽만 차야 아 이게 알고 싶어요 형이 나 진짜 이런 것 밖에 모르겠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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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실 제대로 해놓고 아 이거 못돼! 와! 와 이거는 자 시! 파이팅!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아니 너 방법도 모르네 이 새끼 이거 아 이거 인상해야지 어 인상해 어 인상해 야 보여줘 어 어 야 달라 잠깐만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거 밀리잖아요 어 네 손이 밀렸어? 예! 아 그래? 무서웠어 무서웠어 이거 봐 몸까지 재고 있다고 인상해 어 야 어우 눈이 무서워 어 어 어 어 야 야 말려봐 이거 아까 말려주긴 했잖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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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그냥 해 해 해 해 해 야 야 야 일어나 일어나 보여줘 야 보여줘 아 아 아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아 아 자 바로 갈게요 자 레디 빠이 근데 용혜는 여자 안 받지잖아 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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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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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 좋아 세다! 어 근데 용이가 각기해! 너 어디 보니냐? 눈빛 좀 풀렸는데? 어? 야 얘 눈빛이 좀 풀었는데? 아 똑같이데 왜 그러냐 너희들! 아 허벅지살 다라왔네! 세상 자기만 줬어요. 아! 야! 자꾸!! 아... 진짜! 야, 자꾸 왜 그래요!!! 오빠가... 이거 화장실 끝에, 화장실 끝에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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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갔다와! 야, 좀 이상해! 뭐야, 뭐야, 뭐야! 이거 뭐야? 슈퍼야, 슈퍼야. ㅋㅋㅋㅋㅋ 왜 안 좋아ㅋㅋㅋㅋㅋ 야! 내가 손 사러 갔지 않았어! 반짝이 빨리 왔어! 야 뭐야! 반사신경이 잘 안 왔어! 반짝 또 꽂혔어요! 우와! 까불 거야 안 까불 거야? 어? 야! 아니! 어! 형은 근데 까불어도 어! 손 살 때가 못 까불겠어! 일단 무릎 꿇어야 될 것 같은데? 내 마트에! 무릎 꿇어야 돼! 어! 무릎 꿇을래? 한 번 더 싸울래? 아니 무릎 꿇을래? 어? 한 번 더 싸우겠다는 거야? 오! 야 뭐야? 뭐야 무릎 꿇어? 뭐?! 티가 흘러갔어! 티가 흘러갔어! 티가 흘러갔어! 아 어디? 태어났어? 티가 흘러갔어! 아! 아! 무릎 꿇었어! 물 물었어! 무릎 꿇었어! 죄송합니다!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여기! 아우, 운받았다! 죄송합니다! 운받았다! 운받았다! 무릎 꿇었어!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! 여기 안 닿았다! 안 닿았다! 어! 왼쪽까지?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!